따로 빼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목처럼 2번 내려가면 무슨 행위 나오죠? 허용사항 나오잖아요. 허용사항이란 얘기는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공부하고 온 거 있잖아요. 이거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공법에서 우리가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목을 위한 행위는 이 글자가 보이죠? 응급조치 보이죠? 그럼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농림수화물의 생산에 직접 위현되는 것으로써 비닐하우스 설치한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같은 거 설치한대. 그럼 이거는 철거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0.5초 걸린다. 이렇게. 0.5초. 금방 철거하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 라고만 대답하시면 연상기법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거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목적?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 형질변경. 허가 안 받았죠? 다 배우고 온 거야. 여러분들. 허가 안 받았잖아. 우리가. 허가 안 받았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 가볼게.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향을 주지 아니하고. 게임 끝났어. 도시개발 사원에 지향을 안 준대. 자연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데. 그럼 금지시킬 이유가 없지. 허가받지 마라. 이거는 도시개발 사원에 지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받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 도시개발 사원에 지향을 안 준대잖아 지금. 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도 않으면 금지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이유는 여기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라고 써있죠. 여기다가 물건을 쌌는데. 남겨두기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도시개발 사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는 얘기거든. 안 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원래 조성이 잘 돼 있으니까 새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행위도 도시개발 사원을 시행하는데 지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고만 인식하신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6번. 우리 아까 중목 벌제 시지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관상용이야. 관상용. 관상용이면 내가 보기 위해서 나무를 세그루 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관상용 중목의 임시제까지만 나오면 허가 안 받거든. 그런데 시험에는 주로 예를 많이 내지. 경작지. 느낌 찾자. 느낌. 여러분 느낌 찾으세요. 경작지에서 임시제를 한대요. 그럼 경작지면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렇죠? 거기다 나무를 쫙 심는 거야. 3,000그루. 몇 그루 심는다고? 3,000그루 심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3,000그루 심는다 이렇게 써놔 그냥 옆에다. 그럼 3,000그루 심는데 허가를 안 받아 받아요.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3,000그루 심을 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 그럼 얘네들 지금 배운 1번부터 6번까지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얘네들이 나오면 허가 안 받는다. 위에 있는 애들이 나오면. 그렇지.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애들은 허가 받는 거야. 위에 있는 애들은. 여기. 허가 대상과 허가 받을 필요 없는 대상이 있죠. 그걸 꼭 구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오른쪽 가면 도시개발구역 뭐 나오죠? 87죠. 해제. 해제는 그림 보세요. 일단 1번 먼저 보고 그림을 볼게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보세요. 그림 잘 그려놨다. 여기 보세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절차는 원칙적인 절차가 있고 예의적인 절차가 있는 거 맞나요? 그럼 해제 절차도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 1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가는 절차야. 1번. 거기 요약집 1번에 있는 내용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1, 2번 두 개 있죠? 이게 이 원칙적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절차. 그럼 이 절차를 대입해보면 여기다 숫자만 붙이면 되거든? 여기 보시면 지금 해제가 뭐가 해제가 되는 거냐면 얘가 해제되는 거야. 구역이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해제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구역 기준점 이렇게 잡으세요. 구역이 해제되는 거니까 앞에는 필요 없고요. 뒤가 중요한 겁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거요. 실시 작성하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 인가 신청하는 게 3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렇게 해서 3년을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켜 볼게요. 3년 딱 줬어. 그런데 3년이 된 날까지 시행자가 시시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대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그리고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났지. 그러면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중공검사까지 받고 뭐 했죠? 공사 완료 공고까지 나왔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가 수용방 실 때 마지막이거든. 그럼 공사 완료 공고하면. 자 보세요. 이 지역에서 공사 완료 공고가 떨어졌대. 그러면 공사가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지.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 다음날 목적 달성했으니까 다음날 뭐가 될까? 해제가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셔야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밑에 있는 2번이에요. 2번은 그림을 보면 돼요. 그림을 보면 정리하면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 여기는 절차가 바뀌었구나라고 하세요. 바뀌었구나. 바뀌었다는 얘기는 뭘 먼저 하고. 그렇지. 구역을 먼저 지정했구나 여기는. 자 지가가 낮은 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구역을 먼저 지정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앞에만 바뀐 거고 뒤에는 똑같거든요 지금. 자 보시면 여기 앞에 숫자. 지금 해제 사유가 예예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의 기준점이 돼야 되겠지? 그 뒤로 가면서 해제가 되는 거니까 뒤로.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해제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은 몇 년이냐? 2년이에요. 똥나비 쳐놓으세요. 2년. 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입해라라고 했어. 근데 수입을 안 했대. 수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2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해제는 다음 날이니까요. 다음 날 이 구역이요. 도시개발구역이요. 사라지는 겁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결국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입하는 기간을 몇 년으로 잡죠? 2년으로 잡았다. 법에서. 안 하면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수립을 했대요. 2년 이내. 그러면 해제가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으로 가야지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나서 실식의 인간을 단계로 가는 거 맞죠? 실식의 인간은 무조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줬는데 인간 신청 안 해놨대요. 실식의.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1, 2번 해서. 위에 있는 거는 이 그림만 정리가 되면 금방 끝난다는 얘기죠.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2뿌라스 3이지. 2년 3년이잖아 지금. 2년 3년이거든. 그런데 예의종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이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아까 복합기능의 도시 있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했었잖아. 규모가 엄청 크거든. 이럴 땐 이 기간이 그 다음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없잖아.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구역의 규모가. 이때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달라져요. 전부 다 싹 다 이걸 5년으로 바꿔. 이걸 다 5년으로 바꿔. 이렇게. 면적이 얼마 이상 나왔을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나왔을 때 다 5년으로 바꾸시라고. 얘도 5년이고 뒤에도 5년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330만 나오면 고맙네. 다 몇 년으로만 하면 되니까. 5년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쉽잖아 이거. 이걸 그림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보면 금방 또 읽힌다니까 지금. 위를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림이 돼있다라고 보고 한번 위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자 지문을 한번 읽히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여기잖아 여기. 자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이거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개발기업을 수입하지 않았대. 그렇지. 그러면 2년이 된 날이 언제.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그 위에 있으니까. 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자 또 하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거. 330만 제금에 대해서는 나오죠. 그럼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년. 5년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하나 끝났네. 1번 지문을 읽혔네. 자 2번. 자 두번째는 이걸 말합니다. 자 개발기업이 수립고시했대요 여기. 그러면 2년 이내 수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절차로 가야 되겠죠. 그럼 개발기업이 수립고시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이거야 됩니다. 실시의 인간 신청하는 거 맞죠. 몇 년이나 시작할까. 3년이니까 또 여기 있잖아 3년. 맞네. 이걸 매치를 좀 시켜. 연습을 좀 해서. 자 3년이 된 날까지. 자. 실시의 인간 신청하지 않으면. 실시의 인간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언제. 다음 날.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위에 전제조건이 다음 날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 그냥.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몇 년으로 바꾼다. 5년. 그럼 여러분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 나오죠. 그럼 싹 다 붙고서 몇 년. 5년. 이렇게 하는 거야. 차라리 330만 나오는 게 편하겠다. 원래 2년 3년인데 면적. 도시 발굴기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싹 다 5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정리 숙지를 좀 해서. 몇 번만 하시면 되고. 맨 밑에 있는 5번은 뭐냐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